집에? 그럼요. 뭔가 그렇다. 뭐가요? 호텔 잠깐 가자 그러면 최신 떨어지니? 좀 동물들 같죠? 너 식물이야? 어머니 기다리셔요. 해본 말이야. 갈래요? 동물들 같다며? 동물 맞으니까요. 만물의 영장이다. 자자자. 고맙습니다. 선생님. 타세요. 고맙습니다. 한 선생 부탁해요. 네. 부탁이 먹힐 것 같아요. 며칠이나요. 뭐? 자유국가인데. 불륜도 아니고. 잠깐 있어요. 미끄러워요. 땡큐. 아무튼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. 네가 먼저 시작했어. 사람 잡지 말아요. 왜요? 제 입사 성기야. 알아요. 아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? 비 Console. Girls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